신나겸 아니 신나라 씨 정체가 뭐죠? 그동안 당신 두 사람한테 속은 걸 생각하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겠죠 나 현재 내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있는 것보는 거 한 번으로 적혀요 어머 어머 조혜이 사실 나 너한테 반했어? 나 아직도 인재 씨 사랑해요 만약 미래가 아니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깨끗하게 다시 시작할 거야